오늘 보여드리는 이 품압 완전 최신상의 가을 버전은요. 이건 손 넣어봐야 했어요. 진짜 뭐 발라놨어? 미끄러지죠? 로션 발라놨나? 할 만큼 부드러웠어요. 정말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이 촉감 자체만으로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바람이 바뀌면서 침구도 싹 바꾸셨죠? 더 부드러운 걸로 싹 바꾸고 싶은 이 계절에 우리 남편, 내 남자친구, 우리 아버지 엉덩이에 닿는 이 부분 완전 부드럽게 오늘 바꾸실 수 있는 시간 되겠어요. 만져보니까 부드러웠고 사실 입었을 때 느낌이 더 중요하잖아요. 모든 부분이요. 이 밴드도 안쪽으로 더 부드럽게 느끼시게끔 와이드 밴드 맞춰드릴 거고요. 부드럽죠? 옆쪽으로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사실 남자들은 사계절 내내 통풍은 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남자분들이 땀이 제일 많이 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허벅지 바깥쪽 부분에 땀이 고이거나 맺히거나 그러지 않게 창문을 열어드렸다. 쾌적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정말 부드럽네요. 엉덩이 완전 돌려서 보여드리면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. 힐링이 별거 있나? 남자들은 사실 속옷 하나 입는 게 전부잖아요. 팬티 하나 입는 거 전부인데 이거 하나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. 오늘 프리미엄의 최신상을 가을 버전으로 제일 부드럽게 만들어 드렸고요. 이 택은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. 오늘 저희 정구성 기능성으로 가져가시거든요. 드라이셋 라인을 보여드립니다. 지금 보시면 얘는 부드러움의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매장 가면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. 드라이셋 매장 동일 라인으로 공개하면서 매장만 가격이 원치 좀 비싼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. 그렇죠. 전체를 다 기능성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쿠마가 자랑하는 흡한과 소권의 급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이제는 컬러 보시면서 계속해서 디자인 보여드릴 건데요. 가을 버전 되니까 같은 레드라도 가을 입금은 살짝 톤다운이 되면서 이런 멜란지한 컬러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. 정말 부드러운데요. 오늘 저희 초바반은 굉장히 빠릅니다. 쿠마는요. 다른 브랜드는 모르겠어요. 근데 쿠마는 여기서 사셔야 돼요. 홈앤쇼핑 채널이 가격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맞습니다. 아 부드러워. 진짜 부드럽네요. 네. 원단에 피부에 닿았을 때 가을철 되면 약간 좀 건조해지고 그러기 마련이잖아요. 네. 피부에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. 멜란지 그레이 컬러입니다. 이런 모든 밴드 하나하나 사양까지도 다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. 옆쪽으로는 통풍성에 지금 제가 손 대는 곳마다 마다마다 부드러움이 화면으로 전해지세요. 이건 엉덩이 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. 지금 2017 여름 버전 아니라 가을 버전의 최신상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 번째인가 봐요. 네 번째입니다. 앞쪽에 그레이 컬러는 옆쪽에 레드 컬러로 또 한 번 포인트가 들어가고요. 네. 허벅지 바깥쪽 부분에 블루 컬러, 밴드에도 블루로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거 여섯 번째입니다. 2017 가을 완전 최신상 버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고요. 네. 오늘은 푸마 정품에 모두 다 기능성으로 가져가세요. 보세요. 진짜 부드러워서 저희 오늘 미리 주문이 600개 가까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푸마는요. 네. 신상도 여기서 사셔야 돼요. 최다 혜택 따라갑니다. 컬러가 겹치는 게 없습니다. 스카이블루와 일반 그레이 컬러, 정결적인 레드. 푸마하면 또 레드가 가장 대표적인 컬러잖아요. 그리고 블랙도 레드로 포인트가 또 한 번 들어가고요. 다 기능성이에요. 근데 10장, 11장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상품평을 쓰신 무려 12장 찬스를 열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푸마를 거의 한 4년 넘게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가장 많이 드리겠습니다.